조계종 종정예야 중봉 성파대종사가 내일 개묘년 하한거 결재를 앞두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종정예야는 여름 석 달 동안 산문 출입을 삼가하고 힘써 정진하게 됐다며 오직 화두 타파 일념으로 한여름의 더위가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지도록 정진해 불조와 시주 은혜에 보답해야 하리라고 결재대종에게 당부했습니다. 또한 결계가 원만했고 대중이 화합하며 단월의 후원이 지극하니 수행의 인이 원만하며 금년 결재의 인연으로 일체 무명이 소멸하고 본성이 확연히 드러나 본분사를 마친 대자유인이 돼야 하리라고 법어를 전했습니다. 불기 2567년 개묘년 하한거는 결재일인 3일부터 전국 100여 선언에서 약 2천여 수자가 정진해 들어갑니다.